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꽃 223카즈 ESI 음... 음 아주 돈이 많군요 돈이 많아 23억으로 뭐하냐? 아우 교불 유두의 검 유두카이주 23억으로 야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아케인 느낌이구나 보조를 사야겠네 23억으로 25억으로 24억으로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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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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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성 달아야되지 않을까? 그렇고 7530.. 아.. 자.. 다 어떻게 할라그러냐 주운장만 하는것도 다 터져.. 터져 나갈텐데 17성.. 이벤트 이용할때 뭐 달아야겠네 근데 저는.. 추옥도 좀.. 카루타는 110급을 선호하긴 한데 자본에 따라 그래도.. 한 90에서 100급은 좀 선호하는 편이라가지구 그래도 이 느낌? 애들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크흠 음.. 다른건 잘해놨네.. 상하이는 살려구요.. 잘했어.. 잘하고있습니다 산다고 치고 17성 달고 어.. 좋아좋아.. 자.. 아하하.. 춤 안좋긴한데.. 어.. 나쁘지 않아.. 아 그래.. 에디언어리라도 있는게 어떻게.. 에픽 느낌으로도.. 장갑은 그냥 쓰다가 좀 샀으면 좋겠어요.. 어.. 나중에 레전드리 산다면은 다른건 뭐 유니크 유잠 이렇게 해서 쓴다고 치지만은 근데 장갑은.. 리스크가 워낙 크다보니까 어.. 개인정보.. 숄더도 개인적으로 좀.. 기본작 안되어있으면 좀.. 사는거 추천하구요 두개는 좀 사는거 추천해요 숄더는 작도 그렇고 에디도.. 띄우는거 돈이 많이 드니까 두개는 좀 사는거 선호하구요 귀걸이는.. 뭐.. 움직여야겠죠? 세트효과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추호볼에서 에디를 달아서 두줄까지 해서 에픽으로만 쓰고 하던건지 뭐 나중에 유니크도 생각한다면은 뭐 마이스터랑 오션글로 이런식으로 가야될거 같고 벨트는 바꿔야될거같애 그지? 타일로 가야될거같고 귀걸이는.. 일단은 나중에 도미가 들어오겠죠 도미 준비하고 크데미 슬샵은 쓰레기에 쓰지마세요 어차피 오차스킬에 나중에 쓰게 되어있어 슬샵은 그렇구요 무기는 대있는걸 아싸리 사는거 추천해요 에디도 문제고 두개 다 움직여야되기 때문에 쉽지가 눈이 더 깨질수도 있고 엠블럼은 교환가능이니까 엠블럼 움직여주고 교불은 일단은 내비둡시다 오케이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배짝은 아직 떼가 아닌거같고 더 궁금하신사항 박무가 많이 부족한거 보구나 4분 바이 버덕 4분 바이 버덕 링크 스킬 뭐 맞춰야하나요? 다 키우면 좋긴하죠 추천 링크 리누의 축복 2랩 찍어야겠죠 그러구 그러구 제로가 두개요? 그러구 잠깐만 빼볼게요 뭐가 없는지를 보자 보스용으로 레지상스 다했고 어 메르세데스 두개 키웠어 아란도 두개고 어 다 있는거 같은데 일리움 링크가 없는거 같다 일리움 일리움은 좀 빨리 키워주는게 좋아요 일리움 일리움 좋아요 일리움하고 엠버가 없네 일리움 엠버가 들어가고 일리움 엠버 그리고 캐논슈터도 키우면 좋구 하나는? 하나는 내가 못쓰더라 하나 더 있는데 일리움 엠버 캐논슈터 하나 뭐지? 아 하나는 이거구나 일리움 엠버가 없다 두개 키우면 될거같애 일리움 엠버 그럼 룬을 빼요? 일리움 엠버 보스 잡을때 일리움 엠버 들어가잖아 그럼 하나 스피릿 들어가겠죠 그리고 엠버 아래 캐논슈터 일리움 엠버 캐논슈터 미아일 이렇게 하면 되지않나? 아 스피릿이 들어가야되는구나 그럼 하나 빠져야되겠네 차라리 폭스딜이 필요없으면은 차라리 엠버 링크 빼도 나쁘지않지 캐슈도 괜찮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게 좋을거같고 어쨌든 있음 좋죠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될거같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일리움은 진짜 좋아요 어차피 사냥하면 계속 움직이면서 사냥하니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어 없네 오케이 마무리 감사합니다 자은행 예방 페이 칼 제발 쫌 스마